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에요. 오늘은 할렐루야 날 10월 31일입니다. 제가 잘 안보이네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요. 여기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복장은 뭔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젤수 복장인가요? 네. 이게 젤수가 예수의 한 번만을 쬐어줘요. 포로댄자? 포로댄자. 네. 안녕하세요. 포로댄자입니다. 전도사님. 포로댄자. 캡틴 포 크라이스트입니다. 네. 캡틴 포 크라이스트.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소상 냄새구나.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고요. 명종을 누가 할 것인가 닌자도 보이고 동물들도 보이네요. 여기 볼어볼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오늘은 뭐가 없어요. 컨셉은 없고요. 이거는 한 3년 전부터 쓰던 건데 할렐루야 나이 탈 때마다 그냥 써요. 네. 컨셉은 없답니다. 인터뷰 한 번 해주실래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네. 오나도 됩니다. 잘 추상하셔야 돼요. 네네. 자 하령이. 하령이. 하령이는 오늘 뭐예요? 맘만. 하령이 멍멍이예요? 멍멍이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멍멍이. 캔디예요. 예쁘다. 캔디 많이 받았어요?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페이스트 페인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등에. 오 이거 뭐예요? 스태리웨이. 스태리웨이. 오 너무 잘 그리셨다. 세 번만에. 세 번만에. 금성금성. 너무 힘들어. 우와. 지금 나무를 그릴 거예요.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는 볼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터뷰 한 번 해주실래요? 스타벅스 인터뷰. 스타벅스 인터뷰. 스타벅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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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데 괜찮으세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네. 오늘 컨셉은 어떤 것입니까? 스타벅스입니다. 우와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네. 우와 엄청 멋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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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크림이랑 크림. 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슝. 자. 예령이. 오. 예령. 오. 예령. 예령. 오. 예령 잘하네. 아랭 차례예요. 우유야 매년 도어자. 파리집사였 dagSSs. 쇼아W. 날앙이. 난 또. 오. 그 다음꺼. 그 다음꺼. 화량아 그 다음꺼만 해봐. 그 다음꺼. 외우니.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멋있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과자 따먹기 하시고 또 이쪽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람이 이거 보이세요? 머리 날리고 있어. 머리가 날릴 정도로 바람이 엄청 불고 있는데 지금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여름 옷인데 추워요. 추운데 제가 이렇게 부츠를 신고 스타킹도 잘 신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운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오늘 촬영은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저쪽에 솜사탕도 있는데 솜사탕 2개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구매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이게 솜사탕 되나요? 네, 돼요. 네, 오, 된답니다. 솜사탕. 설탕이 특수 설탕에 솜사탕용 설탕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위에 저으면. 오, 나온다. 나오네요. 오, 나온다. 오, 나온다. 나 만들어진다. 솜사탕 여기 줄 쓰세요 너 아까 근데 먹지 않았어? 너 근데 두 번째야?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한 개만 더 먹고 싶어? 이렇게 많아? 솜사탕 하나 주세요 여령아 게임 다 해봤어? 뭐가 재밌어? 홀라워프가 재밌다고? 그럼 엄마들 홀라워프 좀 보여주세요 30초 하면 캔디 주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 엄청 잘하네 8분 동안 계속 홀라워프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솜사탕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포로버스는 엊그저께 어제? 어제 와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랑 남편이랑 와서 만들었어요 라이프까지 이렇게 하니까 또 멋있죠 이게 지금 시간이 6시 정도 되는데 6시 정도 되니까 해가 조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운치가 있어지네요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니는 몇 번 찍어? 몇 번? 몇 번째 너는? 2번째 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유튜브를 영상으로 찍어 아 영상으로 찍고 있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내가 춤춘대 멍멍이 춤 잘 춘다 이렇게 흔들리데이 꼴이 흔들거리지 hey boys and girls this is what we made today this is what we made 볼 좀 까볼까? 볼 까볼까요? 진짜 예쁘다